3.365 MC 저는 3.365 MC 이선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숙련도의 핵심은 수술 도구를 사용하는 손의 감각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수술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캐눌라 니드를 움직일 때마다 모션 센서를 통해서 인지된 모든 동작의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수술실에서는 어떠한 실수도 허락되지 않지요.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근육 조직이 손상되거나 피부 괴사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모션 캡처 앤 아트피셜 인텔리전스 어시스트 라이퍼 석션 줄여서 매일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리고 최적화된 수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오동작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마술 지팡이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된 IoT 및 인공지능을 통한 저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꿈은 마술처럼 펼쳐질 것입니다.